나는 말이죠. 김건희 여사가 개식용 반대하는 기자회견선상에 남았더라고요. 웃지 마세요. 김건희 법. 왜 김건희 법이에요? 그런데 웃지 마세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안 할 일을 천재적으로 골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는 검찰 수사하듯. 검찰 수사는 정치하듯 하는데 차라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였으면 훨씬 잘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김건희 여사를 평가하시는 겁니까? 저는 잘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건희 법이 맞아요? 그것은 어떻게 됐든 개식용. 저는요. 제가 어렸을 때 능망염을 7번 알았는데 수술해서 다 죽어갈 때 개고기 먹이세요. 그래서 몸이 좋아졌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반려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조롱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그 개식용 하지 말자 하는 캠페인을 나서서 하시는 것은 나는 잘하는 일이다. 그러나 김건희 법 운운하면서 집권 여당의 정치 의장이 하는 것은 아부다. 그렇지만 저는 어쩐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이면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보다 천별은 잘할 것 같다. 그렇게 봐요. 네. 어쨌든.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이 못하면 이런 소리를 하겠냐고요. 아니. 개식용금지법 어차피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개식용금지법에 왜 김건희 법이라는 이름을 붙여야 되냐. 박대철 정치 의장이. 그것이 아부꾼들이 하는 얘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부속실도 없는 살림만 하겠다던 김건희 여사가. 왜 거기 나와요. 꼭 그렇게 전면에 나서는 것은 좋은 일이냐. 하지만 그래도 그 법을 반대하는 그런 캠페인을 하는 것은 아니 법을 해서 개 도사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잘하는 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만약 김건희 여사였다 하면 윤석열 영부남이었다면 훨씬 좋았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또 김건희 칭찬했다고 댓글에 엄청나게 나 비난하겠네요. 아니요. 받다 가죠. 아니 그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조금 있으면 올라올 거예요. 세상에 그 아부도 이 급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글쎄 이승만 대통령 때 이 큰 이 큰 내무부 장관이 대통령이 방귀 뀌니까 카카 속이 시원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독전을 하잖아요. 싸움을 막 독렬을 하잖아요. 특히 이념 싸움을. 이게 대통령의 속마음이 드러나기도 해요. 이렇게 하면 싸움을 걸면 싸움을 하면 결집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대가리죠. 닭대가리죠. 어떻게 전체의 대통령이 되셔야지 보수와 진보. 중에도. 야당과 비판 언론을 다 포용하면서 미래로 가야지. 너는 안 돼. 해가지고 소수의 대통령으로 가려고 하느냐 이거죠. 아직도 대통령 선거 중이죠. 아니요. 총선의 의식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가혹한 판단이 내년 총선에서 나올 겁니다. 있을 것이다. 경제가 망하는데. 아 참 저도 이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까지 반공교육을 받긴 받았습니다만 이렇게 지독한 반공교육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더구나 대통령으로부터. 아니 지금 말이죠. 제가 티셔츠 입었으니까 목이 나오는데 저 괜찮은데 우리 젊으세요. 전 민주당 김옥도 총장님은 아주 FM대로 사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많이 늘어요. 야 너 티셔츠 입고 나오니까 안 좋더라. 목이 보이더라 그래요? 목이 보이더라. 그런데. 괜찮은데요? 괜찮죠? 제가 완도 전복을 하루에 하나씩 먹고 아침 식사를 해남 고구마로 하니까 제가 봐도 좋은데. 좋습니다. 김옥도 총장님. 그래도요. 모타이 시대를 연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고 티셔츠 방송 출연 시대는 박지원이 열었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홍범도 장군 지금 뭐 뜨거운 논란인데 사실은 논란거리가 아니거든요. 보수 언론의 왕초인. 조선일보마저. 조선일보마저도 오늘 사설에. 지금 홍범도 장군 얘기 가지고 싸울 때냐. 네. 그걸 좀 윤석열 대통령이 읽어야 되는데. 스크립 안 해주나요? 참모들이. 자 홍범도 장군의 공산당 얘기는 1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는 북한이 나오지도 않고 대한민국도 없었대요. 그건 이미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요. 최근에 유혜진. 힘선이가 나온 달짝지근해. 이게 하도 좀 우울해서 무슨 재밌는 영화 없냐 했더니 어떤 영화 배우가 달짝지근해 한번 보라고. 그래서 같이 갔어요. 여섯 명이 재밌더라고요. 달짝지근해요. 그런데 유혜진이 보호동 전투 주연으로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야 거기서 영화가 끝날 때까지 껄짝지근해. 나는 도대체 유혜진이 달짝지근해 나왔는데. 이미지가 막 막. 봉호동 전투에 나온 유혜진과 오바랍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홍범도 장군을 공산당 취급을 하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불행한 역사를 꺼내지 마라. 그런데 시장님 저는 거기서 뭘 봤냐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100년 전에 홍범도 장군의 행적을 가지고 공산당으로 몰아붙여서 육사교정에서 흉상을 철거해 버린다. 이런 아이디어를 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 그랬더니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비하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 조카인 박준호 전 축구협회 회장하고 저하고 가깝습니다. 그분이 카톡을 보내왔는데 거기에 박정희 소리가 나서 아직 안 열어봤어요. 제가 얘기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남노당 관계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래서 전향에서 복권됐다고 하면 누가 박정희 대통령을 공산당으로 비난합니까? 누가 백선엽 대장의 친일 행적을 지웠다고 해서 백선엽 대장을 비난합니까? 저는 대전현충원의 독립지사인 저희 아버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큰집 형님 박현수 장군이 계시기 때문에 장군이 가서 두 달에 한 번씩 가는데 백선엽 대장 잘 알아요. 참배하고 온다니까요. 그런데 홍범도 장군? 아니 이게 말이 돼요? 그래 육사에 세워있는 독립영웅 다섯 분의 흉상을 독립기념관으로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잘 됩니까? 백선엽 대장의 동상을 거기에 세우면 그럼 친일 한 사람한테도 육사생들은 경리를 붙여야 됩니까? 그러지 말자 이거죠. 그리고 육사에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비도 있어요. 이러지 말자 이거죠. 우리가 혹자는 이승만 대통령도 많이 비난합니다. 그런데 저는 비난하지 않아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야당 총재 때 동아일보하고 인터뷰를 해서 제가 주선을 했고 배석을 했습니다. 그 기사가 동아일보에 지금도 남아 있어요. 일제 36년은 총체적 일본 감옥에서 우리 국민이 살았다. 국민 전체가 배기 숙제될 수 없지 않냐. 세금도 내고 기차도 타고 이런 것도 다 친일이라고 하면 되겠느냐. 매도하지 말고 미래로 가자.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제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홍범도 장군은 저희 어렸을 때부터 교과서에도 유인전에도 나오는 정말 위대한 민족의 영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카자흐스탄에서 모셔오기 위해서 보수 정권이나 진보정권에 다 노력을 했어요. 노력했죠. 그런데 결국 문재인 정부 때 극진한 예우 심지어 우리 공군기가 호위까지 하면서 모셔왔어요. 그때 제가 그 얘기했어요. 제가 국정원장 할 때 북한 쌤통이다. 북한에서도 모셔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셔오는 북한이 반대했고. 그러나 외교 승리를 했죠. 어떻게 됐든 저는 우리 국민들한테 윤석열 정부에서 홍범도 장군과 다섯 분의 독립 영웅에 대해서 충분하게 역사 교육을 시켜줬다. 이런 공로는 있지만 그런 짓 하지 마라. 이제 그만합시다. 그런 짓 안 해야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바로 그러한 홍범도 장군의 유예를 모셔온 문재인 지우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 지우기? 왜냐하면 아니 지금 1년 반간하고 이번에도 보세요. 연찬회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경제를 거덜내서 나라가 거덜내기 직전에 내가 대통령 돼서 살리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거기서 장관한 진문 민주당 아무 소리 못 하고 있는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마세요. 나는 이게 열불 나요. 이게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은 평상 서점에 앉아 계시냐 이거죠. 어떻게 나는 전해철 이런 분들이 홍영표 이은영 들어봐라 이게 그래서 이게 들고 일어나야지 아무 소리 못 하고 있는 이 사람들 나는 민주당이 더 안심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라는 거나 바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연찬회에서의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 거덜나는 인수해보니까 거덜나기 직전이었다. 아찔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뭐 이런 얘기가 경제가 살인입니까? 그러니까 거덜났어요 이미 네네 아니 나 지금요 제가 이렇게 해도 오늘 또 방송 네 건입니다. 이렇게 하지만은 저는 밤에 두 시간씩 걸어서 건강하고 아침에 혈압 재보니까 120이에요. 아주 정상이에요. 그런데 나 혈압 오르게 하지 마라니까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런 수모를 당한 내가 모신 문재인 대통령과 그 측근들 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더 바보들이에요 네 저는 민주당을 규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컴플렉스가 대단하다 아니 그거 얘기하지 말자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창원을 드러나가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로제인 대통령이 또한 지적이고 연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시작되 Salvador